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매주 이렇게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늘 반복적인 일상일지 몰라도 여기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한테는 정말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오늘 오고 다음 주 안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정말 한 번 왔다 다시는 올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복음을 들으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기를 더더욱 원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를 왔다? 그것도 이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신화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승리하셨고 정말 잘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설반이기 때문에 52주 계속 이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첫 주인 만큼 오늘 일주일 차 말씀 나가거든요. 여러분 한 번 제목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제목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수료하신 분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신방은 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장 어떤 인정한 장소에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해 드리고 축복을 빌어드리고 오는 거죠.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집이 누추예요. 이래서 신방을 그렇게 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감사하여도 이분이 지금 오신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또 다른 분을 전도를 하셔서 같이 전도하신 분하고 같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저는 기독신앙을 전혀 가둔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딱 찬송가도 500장은 전도, 송교회 관련된 찬양이라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가족분들이 벌써 전도, 송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놀라웠고 제가 너무 지은 제도 많고 너무 인생을 허비하다 보니 이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동네 지인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이 새가족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 말씀을 아직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나마 알아들은 욕이에요. 여기로 안 내려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알아는 듣겠는데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믿어지고 체험되고 감격되고 욕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그건 저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게 감격이 일어나고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글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를 고민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연륜이 오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신앙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고 짧게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이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어제 보고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호우교에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의 양심사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제가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인생의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다면 저는 수정아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이 그냥 저는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아마 제가 그냥 교육하는 거로 쳤으면 여러분 일타강사 많고 유튜브 들어가면 정보 넘쳐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이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되게 루저 마인드로 눌려 살았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신자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러면 제대로 사는 사람도 못 봤고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고 너무 편파적이고 그리고 사는 꼬락서리들도 다 모범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모태신앙이어서 목사가 된 사례가 아니고 되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욕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누가 전도했다고 해서 따라가서 믿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믿음 주시고 직접 증거 주시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신앙적으로도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런 교육을 제가 체계적으로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냥 믿어. 물어보지도 마. 믿는 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을 누가 좀 끌어주고 정리해주고 좀 이래 있으면 제가 성장을 했을 건데 필요 없는 시간을 너무 낭비를 솔직히 했던 거고 그러면서 어찌 됐고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정말 루저 마인드로 늘 눌려있고 기죽어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존감도 제로고 그랬던 저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저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되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이실 건데 그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너무 믿어주고 막 소름치게 이거 징그러워서 안 돼요.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이거는 만 명에 한 명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말씀 읽고 예배하다 보면 조금씩 스며들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한 계단, 열 계단씩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속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회의 사람들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분도 그냥 예수 믿고 좀 낮은 꼬락선이가 저 꼬리예요. 근데 아직도 짙은 회색이야. 흰색 되려면 멀었어. 아주 시커멓던 사람이 와서 이제 짙은 회색 정도 된 거니까 그냥 사람 바라보지 마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못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교회 오면 정말 실족할 일들이 많아요. 그나마 예수 믿고 저 사람은 그나마 낮은 거다. 근데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힘 얻을 것만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나도 못 믿겠어요.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도 내가 도대체 뭘 꺼내려고 연 거예요 싶고 솔직히 어떤 때는 엊그제 일도 생각도 잘 안 나. 누가 그 말을 했다는데 나 그 말을 한 게 기억이 안 나. 환장하고 쇼. 옛날에는 막 다 기억하거든요. 너가 몇 일 며칠 며칠이나 무슨 옷을 입고 너가 그때 입을 뺏적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상대방은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말을 한 것도 까물까물할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이 막 너를 띄지 않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은 되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만 제가 최대한 전할 거예요. 예화는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화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고 불변해요. 그거는 아무리 기독교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해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핵심 진리예요. 이것만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제목을 제가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줄여서 마로 적습니다. 16장 16절 우리 나눠드린 귀환의 성경구절이 그 무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주 수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신앙에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지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유대식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 본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인 거를 유대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하나님하고 그렇고 그런 부자지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현력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왜 중요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예배드리실 때마다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꼭 설교 전에 얘기를 하세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로 다 해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새가족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새가족 일가로 끝나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평생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입문도 요거로 하셔야 되고 요거 붙잡고 신앙 생활하시고 요거 붙잡고 우리 신앙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축복받는데 누구는 교회 단어도 아무 응답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고 성장이 없어. 그런데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내가 정확히 알고 신앙 생활하고 있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욕을 먹어요. 저도 많이 기독교를 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못됐지만 사실 우리가 욕할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비판이나 이것도요. 그 비판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비판이 왔을 때 사실 우리를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욕하는 사람들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욕먹는 포인트를 점검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소쿠리 신앙들이 많아요. 소쿠리가 사실 물에다 푹 담그면 뭔가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소쿠리 빼내는 순간 물이 쫙 빠지면서 핀 소쿠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좋아. 그런데 실제로 문제 사건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오데간데 믿음이 더 없어서요. 제가 어제 세가족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린 참 이상하다고. 부부싸움하고 기분 안 좋아. 나보다 교회 안 갈래. 아니 부부싸움 한 거라.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꼭 하나님께 풀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돈 안 벌으면 하나님 탓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면 내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가는데 나를 건져내줬어. 그럼 그분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럼 평생 감사한 건데 우리가 이러면서 아이고 나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너 생명의 은인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상관없이 생명의 은인은 평생 내가 고마워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주에서 건져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럼 내가 부부싸움 한 거랑 생명의 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부부싸움 했다고 아예 기분 나빠. 이제 오늘 교회 안 가. 희한하죠. 희한하죠. 연결을 줘.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이고 예수를 믿는 부분은 또 자꾸 우리가 그걸 연결 지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변질된 구호소가 있어요. 여러분 구호소의 역할은 뭐죠? 난파된 사람들 정말 구호해야 될 대상자들 건져 내고 도와주는 게 구호소의 일인데 구호소가 사람들을 구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논다. 그거는 변질된 거거든요. 저는 교회가 그런 구호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경제 문제에 건강 문제에 또 자식 문제에 여러 가지 또 개인의 어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사실 우리는 난파된 꼭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해야 되면 그런 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정확한 보금의 밧줄을 던져서 살려내야 돼요. 병원 가서 살릴 거면 살릴 수 있지만 엑스레이라도 안 나와 MRR 찍어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곳이 사실 교회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꼭 변질된 구호소처럼 교회가 교회를 써야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요. 서로는 결국은 본론과 결론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고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고 핵심이 있고 주변적인 게 있어요. 그럼 뭐든지 우리는 비본질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게 있는데 구제봉사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제봉사는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교과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전기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탄체에서도 되게 잘해요. 더 전문적으로 잘해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그냥 나는 싫었어요. 대학교 때 올 때는 그 갈등이 더 극이 달아버렸어요. 왜 그러면 저는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가정의 부모님 문제 너무 나는 슬펐거든요. 항상 입은 웃는데 눈은 울었다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내면이 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체면 의식상 우리 체면 문화, 유교 문화 속에 남들 앞에 날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 자존심은 또 세요. 그러니까 겉은 웃고 다니지만 이런 애들이 더 할달아 척해요. 왜 그러면 내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속은 저는 늘 울었어.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건 그냥 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람 앞에는 못 내놔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 때 교회 탈출하고 방황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 제가 1번에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시설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일단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럼 아무리 시설이 좋고 뛰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고 두세 명의 성도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구제봉사를 먼저 가르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걸 먼저 알려주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식당에서 시험 든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복잡하고 그런데 그거는 주변적인 거 정말 이 교회가 내 인생에 답을 주고 있느냐 그것만 붙잡으셔요. 그렇게 해서 해답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이거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예배 들으셔도 돼요.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시면 조금 기조적인 걸 풀어드리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인들의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때 좀 나아 일종의 과외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거쳐서 학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길라잡이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처음 믿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누구는 막 찬양을 신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것도 되게 어색할 때도 있어요. 음의 아멘은 또 뭐예요. 왜 또 박수까지 쳐. 이거 이상해 보인다. 이상해 보이지. 나설지 않겠어요. 저는 타종교에서 왔으면 다 문화 충격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용어는 하나도 못 알아들 것 같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신앙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위기 나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비본지를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형 교회가 있고 예레미야형 교회, 엘리야형 교회, 선지자형 교회.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엘리야, 너, 예레미야. 이건 보면 선지자마다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요. 청빈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막 정치를 하고 쾌역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교회들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 자체가 막 해결어.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막 강야에서 막 예수님. 약대 털옷 입고 막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정치운동, 개혁운동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 TV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형 교회는 보면 나라와 민족으로의 눈물 뿌려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형 교회는 구제, 봉사, 무료급식이라든지 박예주의. 굉장히 따뜻하고 베푸는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만 교회가 하라고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요. 또 엘리야형 교회는요. 기적을 행해요. 신비. 또 병을 고쳐요. 치유해요. 그래서 막 암덩어리를 꺼냈다. 막 이런 신의의 은사들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형 교회는 종교적인 경건, 윤리도덕, 올바른 삶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 때는 막 자꾸 눌리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나오고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영업팀, 저는 홍보관리팀에 근무를 했고 영업팀에 있던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술 먹고 교회 갔다가 쫓겨놨대, 교회에서. 더 이상 자기는 교회 못 간다고. 그래도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술 먹고 뒤 의자에 쭉 뻗어 누워 있었더니 이놈아,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오지 말라면서 쫓았다, 내 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못 간대 그럼 술은 못 끊을 것 같고 술 드셔도 오세요, 여러분. 담배 펴도 오세요. 술, 담배를 제가 건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어느 순간 똥냄새 나고 쓴맛 나면 끊겄지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구원을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은 술, 담배가 좋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겨버릴 정도로 술, 담배가 더 막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장,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우리는 못 사잖아, 솔직히. 여러분, 앞으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지금 다 보니 어메, 저분은 웃으면서 들으면서 나 엄청 욕하고 있네. 어메, 저 소독님은 지금 야한 생각하고 있네. 이거 다 보여 봐. 아이고, 저는 저부터가 이 마음이 투명하지 않은 게 난 감사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다 50보, 100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 교회 캐릭터들이 있지만 사실 보금전학에서 구제봉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병거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사주교육반에서 저희 허리 이렇게 구분할 뭐니 이렇게 허리 펴서 나간 적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런 걸 행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글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예월교 올 마음 없이요 해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진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교회를 가든 저쪽 교회를 가든 어디로 가도 이 정확한 언약, 이 보금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막 교회를 불태워와요? 막 성도들을 핍박해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초구관심인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전도성교하는 거 방해하고 교회 안에 자꾸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을 배워버리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어요.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썩었으면 그냥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이 교통정리 해주시고 얼음 안정 주셔요. 그런데 저 인간 썩었다고 나까지 같이 썩으라는 법은 없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치유되고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아픔들 또 내가 사업 실패했던 아픔들 그거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전 별로 위로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아팠을 때 그리고 정말 제가 중환자들 이렇게 신방 가서 말씀으로 힘 딱 주면요. 친구들이 막 또 문병 와요. 어머 너 내 암 죽을뼈 너 6개월 시안부 같이 울어주면요. 고마운데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내가 말씀으로 힘 기껏 줬는데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 고맙죠. 고마운데 그 위로가 돌아오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죽을뼈 걸렸구나. 난 이제 가는구나. 마음이 엄청 착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희 아버지 때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되게 고맙고 찾아와준 건 고맙지만 사람의 위로는 사실 진짜 근원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 속상해. 이런 얘기 보면 교회의 본질 문 닫는 교회 세상의 집단 이걸로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러고 싶은데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 사실은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한번 뻔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참 방황하죠. 무농하죠. 영향력도 없어요. 오죽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무기력한 정상상태 되게 이상한 말이죠. 무기력한 게 오히려 정상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사기치고 더 엉망진창이고 삶도 그렇고 전문성도 더 떨어지고 교회에서는 직장 걱정하고 직장에서는 교회 일하고 그러니까 전문성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좋은 크리스찬들 있고 또 좋은 인도자분들 만나서 오셨잖아요. 한번 믿어보시고 말씀해서 말하는 그 축복을 나도 한번 누려보겠다. 여태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어. 앞으로 나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할 거야. 그 꿈을 저는 여러분들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인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느러미를 줬어. 나무에게는 뿌리를 줘서 그냥 땅속에 살아야 돼. 그게 창조 원리예요. 새에게는 날개를 줬어. 새에게는 뿌리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날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뭘 줬으면 영혼을 줬어요. 저도 뽀삐라는 개를 15년 키워봤지만 개는 개더라고요. 너무 예뻐. 막 사람보다 나아. 진짜 사람은 상처도 주고 사람 반길 줄 모르는데 이놈 개는요. 진짜 주인 냄새를 저기서부터 알잖아요. 꼬리 흔들고 있어요. 어땠 때나 개를 보면서 참 충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떨까나 개한테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어땠 때나 꼭 개 짓을 해. 그 개뼉다귀 하나 딱 던져주면요. 쳐다도 안 봐. 그것만 뜯어먹어도 보면 내가 그거 막 입을 이렇게 내놓고 막 어땠 때나 저 막 개 짓을 해. 아우 개는 개구나.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땠 때나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 이쁜데 개는 개이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개는 영혼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가겠죠. 한 줌의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랑 다른 것이 종교를 가져요. 인간은 특이하게.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보이지 않지만 정신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꿈도 꺼요. 비전도 있어요. 생각이란 것도 갖고 있어요. 그건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 뭘로 인생을 살아온 것 뿐이지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하를 만드시고 만물의 영적으로 인간을 딱 세워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시리고 이 세상을 번성화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갔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존재로 동물아기는 허용 안 했어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세 줬어요. 정복하고 다시릴 수 있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너에게 많은 걸 위임하고 많은 권한을 주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에 보시면 선악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이 선악가라는 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배냐 사과냐 따지는데 과실수는 아니에요. 따먹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가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뉴헤즈를 시대라고 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가를 준 것은 기억해. 기억장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야. 이거 기억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마귀는 악한 실체가 있어요. 사탄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이 선악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딱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아무도 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 이랬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 따먹는 거 몰랐을까. 아니 왜 따먹으니까 내쫓자. 그러면 애초부터 안 만들던지 따먹으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딱 막아주시던지 이런 걸로 내가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혼냈어. 저를 그렇게 믿음 없다고. 난 잘 믿어보려고 물었지. 내가 안 믿겠다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 안 해줬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시청각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에덴 동산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청각을 통해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를 중앙에 딱 두고 이걸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선악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왜 못 먹었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로봇처럼 삐리빼리 10시에 딱 세팅해놓고 10시에 내 발걸음은 교회로 가라 이런 분 없어. 아이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자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걸어서 그래도 오셨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가를 못 따먹게끔 로봇처럼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한 거죠.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어 사람 심보가. 그래서 선악가 언약을 우리를 보호해주기 한 장치였는데 이것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가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번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선악가 범죄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우가 선악가를 따먹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엄청난 교만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니 이제는 죄라는 걸림돌 장애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기 시작했어요. 더이상 하나님은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이제 제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요. 사탄 무슨 목사님 교회에서 사탄 얘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신나는 분들이 있지만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뿔 달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탄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을 속일 거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너무도 좋은 모습으로 너무도 그럴듯하게 너무도 합리적으로 다가와서 정말 예수님의 크리스도는 일단 이런 게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근본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거는 과학자가 규명할 수 없는 문제고 엑스레이 MRI 찍어서 나오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삶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돈 좀 벌어보면 죄무제결 안 될까? 좀 착하게 살면 해결되겠지 뭐. 사탄의 문제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읽고 오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인생 읽고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바랜 삶을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게 여섯 번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숫자로 넘버링을 해서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심리와 상담과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의사도 박박사도 모르는 영적 사실이 이 여섯 가지 상태예요. 첫 번째가 마귀자식.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수기 세계에는 굉장히 이분화되어 있어요. 빛 아니면 어둠. 하나님 아니면 사단. 천국 아니면 지옥. 빛 아니면 어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TV를 보면서 옛날 2003년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범 그걸 또 한 번 다루더라고요. 12명 연쇄살인했어요. 사형을 구형받긴 했는데 지금 계속 교도소 있잖아요. 요즘 왜 이게 기사가 나왔으면 유영철이가 요즘 귀신을 본다는 거야. 밤에. 밤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막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야. 자기가 계속 못 자고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헤드라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거 저거 저런 식으로 해서 정신적인 문제 힘든 것처럼 해서 결국 사형 면하려고 저거 형 낮추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료 화면을 보여줬는데 유족들한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럼 지금 사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거기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유영철이 뭐라고 하면 유족들을 만나면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 그 상처를 받고 살아갈 가족들한테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살해했는지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한국인 최초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누구 하나 진짜 아프게 한 것도 이게 양심은 아파야 돼요. 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2명을 죽인다? 이거는 뭐에 씌우지 않고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이런 게 풀리지 않았죠. 전에 이런 사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놈 안 잡아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엉망진창이 될까? 하나님 저게 신이시여 뭐하시는 겁니까? 막 나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 실체인 사탄마귀의 실체를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란 영적 실체도 있지만 사탄마귀가 있구나. 이 지구를 병동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 강도지타는 내 인생의 담을 넘어와서 내 가족을 그렇죠? 내 인생을 그건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인생을 대충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을 건데 이 사단이 있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이걸 잘 얘기해 주지 않았고 신앙생활하고 윤리도덕적인 건 교회에서 제시를 해 주시는데 정말 이러한 영적인 실체가 있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나에게 예수권시가 있어서 이걸 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무조건 저 왼수 나쁜 놈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배우의 흑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람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 죄가 나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죄를 갖고 움직이는 그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보고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대도 조세영 씨 그 와이프가 비군이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조세영 이분이 저기 크리스찬 되고 목사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증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도인데 이제 좀 도둑된 거야. 그냥 시계 훔치다가 뭐 조금 훔치다가 이렇게 해서 또 교도소생활 말년까지 그 와이프는 비군이가 되고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 행세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원교라는 건물 여러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응답받고는 하나의 자녀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라는 건물을 무조건 왔다가 저같이 개그상 탔거든요. 저 우등상은 못 탔어요. 학교 건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등생 되지는 않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무조건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 아셔야 돼요. 그러지 믿음도 성장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니고 헌신구제 봉사하고 내가 예배일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줘. 치유돼야 돼요. 목사가 돼도 돼도 조세형 씨 보세요. 그 삶을 보세요. 목사가 됐는데 얼마든지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내 영적문제 또 잡히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와이프한테 영향력 하나도 못 주고 와이프는 오히려 비군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신화생활은요 근본적인 문제 이거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전 참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하나님 못 만나서 온 문제였고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태막이라는 영적 실체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휙 던져서 거기에 내가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건 먼저 해결하자고요. 그다음 돈 문제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될 부분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 두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돈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과 종교를 하나 믿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문제로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문제 끊임없이 저주사고 질병 우환제고 계속 찾아와요. 내세 문제는 죽어요.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오고 죽음 이외에는 영영한 치욕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 어떻게 해요. 후대 저는 교육학을 또 따로 했었고 신학하고 또 따로 교육학 교육대관에서 따로 했었어요. 저희 가정이 계속 대대로 할아버지 다 고모들 아버지 언니 다 저희는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요. 돈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람을 키우는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후대 사역을 한 20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후대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로 섰다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구원 받고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천대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3, 4대의 저주장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그건 제가 아이들 사역하고 20년 하고 딱 내린 결론이에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어디서 저런 놈이 태어났어? 할 거 없어요. 내 태에서 태어났어. 이 집에 이 냄새 맡으면서 그 문화 속에 그 가르침 속에 그렇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내 자녀 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축소판이 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77배로 더 세게 와요. 내가 고집샌데 더 고집샌 놈이 태어나요. 부모가 강박관념이고 결평증이 있는데 더 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희한해요. 영적인 거는 내가 회복한데 내 자녀가 회복이 돼요. 딴 때는 쫓아가서 잔소리해야 되거든. 이놈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잔소리 어차피 안 먹혀요. 이제 나이 든 자녀들이 그 말 듣겄어요. 이 눈물 자식이 엄마 왜 이렇어요. 하고 손을 딱 잡는데 옛날에는 때릴 수라도 있었지 그 아이들 어떻게 때리려고 아 안 돼 안 돼요. 그 방법 안 될 때는 이제는 그 방법이 안 먹히는 거 착 좀 바꾸셔야지. 하나 옆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키세요. 저는 이거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나무 되시면 열매 건강합니다. 나무가 썩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요 후대 문제는요 중독, 이혼, 자살 단병하는 가정 폭력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희한해 희한해 그런 자녀가 또 나와 영적인 DNA를 닮아버려요. 체질도 담고 질병도 담고 암환자 집안의 또 암 가정력이 있는데요. 영적인 걸 다 닮아버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약을 먹고 치유하겠어요.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써요. 이거 영적인 대물림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처럼 살기 싫은데 그 길을 가 더한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하시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도 믿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다 해요. 그런데요. 석가가 그 얘기했어요.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내가 깨달은 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법정스님과 김수환 추기형님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참 훌륭한 삶이죠. 저는 그 발에 떼도 안 돼. 그것도 따라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소유의 청년결백이 우리 후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훌륭한 삶이었지만 그거를 우리 하나 떠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종교를 탓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소는 직분입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다니까요. 이런 거 몰랐어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 주지를 않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 그리소는 직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최수정 목사 홍길동 과장님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소는 직분인데 도대체 그리소라는 직분은 뭐하는 직분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 죄 문제는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직분 사탄막이 그 용적인 실체를 이겨버릴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났을 때 만나게 해주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사탄막이 나쁜 놈 물리치는 것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 최고의 상급이 되죠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이나 건물에만 와서 봉사만 하다 가실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쪽에서 왔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면 안 돼요 진짜로 얻어가셔야죠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선제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죠 사탄막이 어떻게 우리가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어떻게 와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돈도 들지 않아요 아니 내가 돈을 내서라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면 뭔 거 빚을 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돈 들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열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 드리기만 하면 일단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요 일단 제 문제 해결받고 가시는 것이고 사단에 더 이상 여러분들 인생을 장난질 못 쳐요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자식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영접 내 인생의 구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밑에 영접 기도도 나와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칠송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예원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옆에 데리고 온 인도자 때문에 해주시지 마세요 신앙은 일대일로 여러분들의 죽는 사단이 문제지 누구 때문에 따라와주면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 오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억지로 원치 않는데 담넘어 들어오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진심으로 연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아팠던 내 인생의 반 이미 지나간 3분의 이 인생 앞으로는 멋진 인생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영접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단의 손에 잡혀있었구나 오늘 하나님 만나셨고요 제 문제 해결 받으셨고요 이제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신 겁니다 아무런 느낌 없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결론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고백할 때 아무런 느낌도 안 나요 작은 키가 자라지도 않아요 갑자기 뭐 질병이 확 떠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쌓아가실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마귀 여러분들을 망하게 못해 다시 치욕 보내지 못해요 예 그것도 천국열세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고를 제가 밑에 썼는데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맨 밑에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기억하셔요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해결자 요렇게라도 각인을 시켜야 돼가지고 자 제가 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따 잘하시네 예수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딴짓하다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이고 조금 버벅대거나 이러면 좀 신날 건데 100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부적국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어요 지금은 저는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기회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해서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아이처럼 기도하세요 그렇게 뭐 멋지고 미사고 안 써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받았고요 구원의 유효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의 자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는 게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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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